체육관 인데요. 조금 커보이는 드렸습니다만 28살 정도면은 뭐 그렇게 되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제 캐리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 다운이 되네요. 자 그럼 잘코신지 말이죠. 번째라는 걱정이 변한 상태에서 시작하자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제 다운을 수용을 했는데요. 자 이제 선수가 노려는다는 것을 또 확보여줍니다. 아 치고 봤는데요. 욕심을 부리는거죠 가야도가. 자 이제 가야도가 욕심을 부리니까. 보통 이제 경기를 시작하면 뭐 어 초반에 탐색전 같은 것도 있는데요. 뭐 아주 초반부터 대단한 파트입니다. 박종판 치합이 있을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컨비네이션 블록. 그니깐 보십시오. 연타. 톡이 유난히 쉽게 돌아가는데요. 특히 이제 복부공격을 잘하는 종팔. 박종판 아닙니까? 네. 이제 앞면이 약하다는 것을 이제 눈치챘어요. 그렇군요. 계속해서 폭이 돌아갑니다. 뽑아냈을 때도 턱이 휴치고 들어가면서 주저앉았었던 가드입니다. 다시 복부로부터 시작하죠. 역시 복부타는 1분입니다. 박종판 선수. 지금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종팔 선수도 있었어요. 옛날과는 다릅니다. 오프링하다가 서로가 카드가 네. 다시 배를 치는요. 종팔 선수도요. 커버가 이제 깊어졌어요. 카드가요. 계속해서 얼굴공격 다시 죽어졌다. 일단 공이 살려줍니다. 이런 것이 이제 박종판 선수. 또 원투 콤비네이션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옛날같이. 지금은 아주 결정적인 것입니다. 정지를 진단시켰는데. 저렇게 역전 태어나.